자 안녕하십니까 33회 부동산학개론 두 번째 강좌죠 21페이지에 부동산 분류가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분류라는 것도요 여기도 이제 출제가 한 문항 정도씩 언급이 되는데요 분류를 나누게 되면 터지의 분류가 있고요 주택의 분류는 나눠지는데 어쨌든 터지의 분류가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는 제일 높더라 근데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나와 있죠 거기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률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공간이 있죠 그거를 도시지역, 권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놓게 되어있고요 도시지역을 안 해가게 되면 주상공록이라고 해서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네 가지로 여기도 한번 우리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도시지역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틀리게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냐면 이게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는데 이게 공법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가끔 부동산학개론 쪽에서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별 정도만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넘기셔서 22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에서는 28개의 지목을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상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때 토지에 붙여지는 이름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8개로 명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할 때 제목을 보더라도 대충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 활용을 한 것은요 2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18번이 국어고 19번이 유지예요 거기서의 18번이 뭐냐면 국어라고 돼 있는 건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을 얘기를 하고요 유지라는 것은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만 봐갖고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어차피 공시법상에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계론에서도 지목에 대한 부호를 한 두세 번 인용이 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돌아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시법이라는 과목에서 지목에 대한 것들을 또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심화이론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됐을 때 다시 들으시면 정리가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지금 기초이론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28개에서 토지에 대한 명칭을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를 해놨구나 그런데 시험에서 나올 때는 국어나 유지나 이렇게 제목만 봐갖고는 식별이 어려운 애들도 활용을 하나 보다라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28개를 내가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26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양가루 3번에 토지활동상의 분류 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토지활동상의 분류죠 그 안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지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하고 그 다음에 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이 부지가 제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개념으로 쓰이더라 여기 있는 이 대지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목이 있죠 지목상의 부호가 대예요 그러니까 이 터대자라고 해서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만 우리가 지을 수 있냐면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있죠 이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지목상 부호로 대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면 다 우리가 대지라고 명칭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목상의 부호인 대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 택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택지는 대지보다는 조금 더 쓰임새가 커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뭐도 지을 수 있냐면 공장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목상의 부호인 대보다는 얘가 활용성이 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 번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거기 니은의 택지를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게 택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과 쓰임새에 대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놓는 게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지라고 하면요 얘네들 중에서는 제일 쓰임새가 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우리가 건축용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용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라든가 또는 철도용지 같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부지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래서 거기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로 제공된 토지를 말하고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다 거기까지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7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에 농지, 임지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밑으로 가게 되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제목을 노란색으로 명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상에서 꾸준히 나오고요 32회 시험에도 이행지 이런 거 다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요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용도 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 가운데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 그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했을 때 얘는 지역 간이고요 얘는 지역 내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보지 이행지 거기 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은 27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박스 있죠 택지 지역이 있고요 농지 지역이 있고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택지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 다음에 공업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 그 다음에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님 이 신탄님은 연료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뗄감을 그러니까 숯을 만들, 숯을 제작할 수 있는 목재가 나무가 서식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거는 가구용, 가구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조성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을 쓰거나 나무가 들어서 있을 때 바로 건축 행위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지조성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형질변경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비택지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얘네는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농지 지역 내에서 세분화된 용도 가운데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행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로 쓰고 있다가 얘가 상업용지나 이렇게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이행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꾸준히 활용을 하는 거니까 용어 정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처음에는 인식을 하셔야 되지 이게 처음에 들어서 100% 이해가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서 들었을 때 후보지 이행지라는 용어가 귀에 조금씩 박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듣고 난 다음에 책을 듣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뭐냐면 필지와 획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필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이거는 법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단위가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32회 시험에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잘 쓰기 때문에 구별은 잘 해두셔야겠고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면 원래 토지가 자연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었다가 소유가 왕의 소유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게 전부 왕의 소유니까 소유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되니까 이 안에서 여기는 갑의 땅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의뢰 땅이고 여기는 병의 땅이고 여기는 정의의 땅이고 이렇게 소유관계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개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 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필지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면적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면적 단위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획지예요 그죠? 획지라는 것은요 우리 교제상에 나왔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즉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를 구별하게 한 개념이냐면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는 주변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토지하고 구별되는 가격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상에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획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상의 단위로 묶인 것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조건에 기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강변에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비싸죠 거기 있는 가격대들은 비싸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조건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하면서도 가격대가 비슷한 땅을 묶어서 획지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8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상단 박스의 필지와 획지에 비교해서 박스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또 돌아오면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용어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보는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은 나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지 용어에 대해서는 거기 해놨죠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안이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다 밑줄 쭉 치시고 나지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나지가 하고 건부지라는 게 있었을 때요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지하고 건부지의 비교라고 돼 있는데 시장성 유무라고 해놨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만약에 여기가 강남에 있는 강남대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강남대로에 있는 땅들은 다 비싸죠 주변 땅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가보게 되면 고층의 오피스들이 질리예요 그럼 대부분 누가 생각해도 이용은 이런 이용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만약에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있고요 여기 BG는 지상에 5층 규모의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15층에서 20층 정도의 규모의 오피스텔을 쓰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AG도 시세가 100억이고요 얘도 100억대의 시세가 나와 있는데 개발업자가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건축행위가 가능하죠 그런데 얘는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철거비용 빼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해요 토지상의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성에서는 낮이가 건무지보다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낮이가 무슨 이용을 할 수 있겠냐 하면 최이호 이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최이호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고층의 오피스로 짓는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런 게 최이호 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을 최이호 이용 그래서 이렇게 낮이하고 건무지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는 낮이가 시장성이 좋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군가는 공법상의 제약은 다 받아요 사적인 제약이 설정이 안 돼 있는 토지를 우리가 낮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론에 가셔서 표준지 공시가 산정을 할 때도 낮이를 기준으로 상정하게 된다는 것을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이, 건무지 낮이는 지상의 건축물이 없고 사적인 어떤 제약이 설정이 안 돼 있는 토지를 낮이라고 하는구나 건무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건무지라 하는구나 일반적으로는 낮이를 좀 더 높게 평가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로만 마무리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2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법제하고 빈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근래 이제 여러분 시험에 얘가 이제 한 몇 번 활용이 됐어요 빈지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빈지라는 건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밀물이 있죠 이 사이에 있는 토지는 우리가 간석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개퍼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물이 다 이제 만조수이선이라고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이 된 토지 있죠 이 사이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수면관리법상에서는 바닷가는 이제 개인소유를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빈지라는 것은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인 실익이 있죠 해수욕장 설치해서 실익은 얻을 수 있죠 그런 땅을 우리가 빈지라고 그러고요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그래요 얘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땅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이 주변에 이렇게 경사지면까지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경사지면이 있으면 이렇게 석축이나 옹벽을 되도록 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적 공부에 표시된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하면 이 경사지면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면을 활용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이렇게 구별 정도 할 수 있을 때 그럼 빈지 그러면 바닷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개인 소유는 안 되지 그런데 거기다가 해수욕장 내 입찰 들어가서 설치 운영하면 돈은 벌 수가 있겠지 그런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게 되면 맹지하고요 대지대가 있을 때 이 대자는 자로대자라고 얘기돼요 그러면 첫 번째 맹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도로가 있게 되면 이렇게 주변 땅들에 의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전혀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이 제한이 되고요 일반 획재에 비해서는 한 30% 감가 요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얘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요 도로하고 이렇게 접속된 면을 갖고 있는 토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로대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로형 모양의 토지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시험에는 맹지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용어 자체가 간단한데 읽으면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는요 학계로는 40분 정도의 시간에 40분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이렇게 조율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구별을 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이번에 휴안지하고요 유효지가 있었을 때 여기에 이 휴아라는 게 이게 쉴 휴자예요 그래서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가을에 추석 끝나면 농지 쉬게 해주지 근데 여기 이렇게 쉴 휴자가 뒤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땅이다 그래서 쉴 휴자가 앞으로 나면 정상적 뒤로 가 있으면 비정상적이다라는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지가 있죠 이것도 시험상에서 가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토지에 대한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비율을 한 60% 주면 여기 60평방미터 정도의 연면적이 60평방미터의 건축물은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돼요 일조건 관계라든가 또는 소방법상에 의해서 비워둬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소지라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인용이 됐는데요 이때 이 소자가 힐소자예요 깨끗한 토지죠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제목만 봐갖고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활용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화지라고 명시가 돼 있죠 말 그대로 선 아래에 있는 토지 고압선 있죠 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이 제한이 되겠죠 한전에서 고압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구분장권을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등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이 토지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를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시험상에서 많이 최근에 답으로 또 등장했던 애가 포락지예요 포락지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논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넘쳐 흐르면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절터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포락지에 대한 거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빈지, 포락지를 제목만 바꿔서도 내기도 하고 왜? 빈지, 포락지 제목만 갖고는 유추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때 포락지 개념을 최근에 많이 활용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게 되면 한계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택지 이용에 최원방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택지라는 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제목을 노란색으로 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0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확인 문제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 그러면 걔는 필지죠 그 다음에 2번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그저 세부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행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외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했을 때 공법상의 제한이 있죠 낮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서 틀린 거고요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얘기하면 소지 얘기하죠 그래서 답이 5번에 퍼락지가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그러면 퍼락지를 나타내더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언급을 하니까 용어 정도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답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의 분류가 되겠죠 주택의 분류상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축법상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때 여기는 당연히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 공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다중이 올해 시험에서도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죠 이게 답으로 유도됐던 거는 원래 연면적이 330에서 66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기준으로 냈었고요 다가구가 있고 다중은 고시원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 있고 다가구는 원룸주택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구별을 해드리죠 얘도 다, 얘도 다, 여기도 다 그런데 얘는 연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 이름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1페이지 가면 하단에 주택법상의 분류가 있죠 주택법상에 보게 되면 준주택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준주택에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요 업무시설에 오피스텔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시설에 오피스텔가 되는 거고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우리가 취급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은 32페이지 상단에 주택조합이라고 돼 있죠 이게 주택법 안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택조합은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게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뀌어진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리가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종류를 보게 되면요 1번이 소형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원룸이었어요 근데 원룸을 소형주택으로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도 3개까지 우리가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을 개정을 시켜서 그래서 이게 주택공급이 좀 부족하고 차질을 빚게 되니까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도 방수를 늘려감으로써 공급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이 바뀐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상단을 가게 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용어가 있어요 이번에 정치하는 분들이 공약을 할 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예전 정부에서도 정권에서도 한번 추진했던 정책인데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적인 주체가 같고요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여기 입주 들어간 사람의 것으로 그리고 대신에 분양가는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가격이 싸니까 매입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관계단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조율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난에 보시게 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맨 하단을 가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있죠 중개업이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류가 세 분류로 들어가면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물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개념하고 분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35페이지에 가면 단원 지문 정리라고 해서 개념과 분류에 대한 지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복습용으로 또 조금 더 지나시게 되면 38페이지 가면 오지선다로 문제가 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에다가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3페이지죠 부동산 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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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